아, 진짜. 뭔 소리야, 이거. 아, 뭔데? 뽀송아, 피케일이야? 아, 뭐야. 아, 뭐야. 보랏빛 향기 씨? 네. 모두 소리가 들려요. 보랏빛 향기 씨 맞나요? 맞아요, 누구세요? 저 오빠 어떻게 돈 한 거야, 1박 2일 만에. 드라마 안 할 거예요? 오빠. 어? 위에서. 비린내가 나요. 이런. 내 귀 어떻게 할 거예요? 이 비린내 어떻게 할 거예요? 비린내는, 비린내는 맛술을 삼아야지. 맛술을 넣어. 아, 재밌다. 영미찜기에다가 맛술 좀 넣어줘라, 야. 아, 진짜. 아, 진짜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